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장두현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서 평화챌린지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평화챌린지는 말 그대로 평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춤도 좋고요 노래도 좋고요 연주를 하셔도 되고 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서 개인 SNS에 올리면 되는 바로 국민적인 이벤트입니다 저는 평화의 염원의 의미를 담아서 평화가 온다로 한번 오행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음은 제가 알아서 띄우겠습니다 평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화내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목소리로 제가 앞장서서 외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평화야 워라 컴온 어떠신가요 평화가 너무 시끄러워서라도 빨리 찾아오겠죠 참가신청은요 피스닷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평화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장도연도 남부평화 세계평화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화야 와라 수북이 피로와 유재해 Boris 소동시 NATO GASPS ž Both 권린지에 관해선 국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